안녕하세요, 들란입니다. 여러분, 여름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뭐가 있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저는 뭐니뭐니 해도 아이스크림이 최고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17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아이스크림이 제 손을 떠나간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4개를 준비를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스크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4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아, 지금 보는 것만으로도 무더위가 다 날아가는 기분인데요. 네, 시청자분들도 지금 보시고 싶으실 텐데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안 볼 테니까 이게 더블피한 보이고요. 그리고 뽕따 그리고 조스바 그리고 조섭밥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이 4가지 아이스크림들에는 되게 많은 의미가 저한테 있는데요. 일단 이 보석밥과 조스바는 제가 유치원생 때부터 그리고 초등학생 때 정말 가장 좋아했었던 두 가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더블피한코는 원래 제가 뉴질랜드 유학생인데 한국에서는 정말 몰랐었던 아이스크림인데 이제 뉴질랜드 한인 이제 편의점이 있는데요.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갑자기 먹고 싶어서 이렇게 고르고 있었는데 되게 특이하게 생긴 이렇게 콘같이 생긴 게 있길래 먹어봤는데 아, 네, 정말 맛있어서 뉴질랜드 유학생 때 정말 좋아했었던 네, 아이스크림이고요. 네, 그리고 이 뽕땀는요. 이 뽕땀는 원래 제가 이렇게 이렇게 짜먹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 아이스크림을 진짜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매일 매점에서 이제 쉬는 시간마다 한 3, 4개씩 이제 사먹기도 하고 정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다. 아, 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석밥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정말 설레는데요. 저 오랜만에 먹어서 어떤 맛인지 약간 까먹었거든요. 한번 지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앞에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약간 지금 약간 초등학생 때 이제 학교 끝나고 먹었던 그런 맛은 막 이제 좀 추억이 막 새로 새로 떠오르는데요. 아, 네, 일단 이 보석밥은요. 제가 처음에 사실 좋아하게 된 게 얘기가 이 안에 있는 그 얼음 보석같이 생긴 게 진짜 보석인 줄 알고 처음에 초등학생 때 이걸 사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보석이 아니라서 처음에 실망을 했지만 이제 먹어보니까 이 보석, 이 보석의 식감과 이 겉에 있는 하얀색이 부드러운 게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루에 하나씩 이제 꼭 먹었었습니다. 네. 네, 이제 네, 이제 다음 보스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형부터 이제 상어가 딱 보이죠? 보이시나요? 상어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스바는요. 조스바 역시 제가 초등학생 때 이 외형을 보고 처음엔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 요즘 제 동생 제 동생이 6살인데 제 동생도 이 외형을 보고 굉장히 제 동생이 동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형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랑 항상 조스바를 이렇게 딱 사오면 누가 먹을지 약간 좀 싸웠는데 네, 항상 그래도 네, 동생이 먹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조스바는 이 외형 때문에 일단 어린 친구들 이제 동물 를 좋아하거나 뭐 상어를 되게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이 이제 좋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겉에 이제 상어 껍질처럼 생긴 이 겉에 파란색 아이스크림과 안에 굉장히 부드러운 네이지 이 핑크색 아이스크림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스크림입니다. 여기 핑크색 보이시죠? 다음 아이스크림 더블 비앙코입니다. 네, 일단 이 더블 비앙코는 숟가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숟가락부터 꺼내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숟가락이 달려있어요. 네,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더블 비앙코는 이제 지금 제가 이걸 먹어봐서 아는데 지금 이 밑에 이 위에 이 부드러운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랑 다르게 밑에 약간 샤베트 같은 딸기맛, 사과맛 사과맛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이 위에가 이렇게 되게 높아서 느끼할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밑에 샤베트가 아삭아삭하게 되게 잡아주는 이렇게 좋은, 조화로운 되게 아이스크림이에요. 네, 이제 밑에를 보여주면 여기 살짝 보시면 있군요. 이렇게 되게 조화로운 아이스크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제 어? 또 다음 아이스크림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뽕따! 뽕따인데요. 이건 제가 요즘 맨날 먹는 거라서 되게 따는 것도 익숙합니다. 되게 신기하게 되게 신기하게 원래 옛날에는 뽕따 한 쪽밖에 따는 게 없었는데 두 쪽이 생겼어요. 이게 이렇게 가운데 구멍을 뚫고 이렇게 따면 바로 따지는 정말 약간 되게 좋은 게 생겼죠. 옛날에는 이제 되게 따기가 어려웠는데 그리고 이 밑에 용도는 아마 이렇게 여기까지 먹으면 이게 올라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짜는 용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뽕따는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학교에서 한 두 개를 먹고 왔거든요. 네,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왔는데 역시나 맛있네요. 뽕따는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뽕따는 되게 옛날부터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뽕따는 별로 손에 안 대고 있다가 이번에 매점에서 700원에 팔길래 정말 저렴하길래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요즘 뽕따의 멸기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일단 뽕따는 이 소다 맛으로 되게 진짜 약간 음료수로 치자면 약간 암바사? 이제 미키스 이런 맛인데 그걸 얼린 맛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지금 약간 제 안에 있는 무더위가 다 날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좀 촬영을 핑계로 한 네, 딜란의 아이스크림 먹방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자, 네 가지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보았는데요. 어 다 먹어본 결과 저는 역시 요즘 가장 좋아하는 뽕따가 가장 맛있지 않았나 나머지 아이스크림도 분명 맛있지만 이게 또 신기한 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들고 먹는 걸 좋아하다가 이제 또 중학교 때는 또 숟가락으로 떠먹는 걸 좋아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또 짜 먹는 걸 좋아해요. 보시면 약간 제 이제 취향의 진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이제 되게 단순하게 들고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제가 숟가락질을 배운 거죠. 숟가락질을 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이제 악력이 세시다 보니 쭈쭈바를 이렇게 짜 먹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아 오늘 정말 맛있었고요. 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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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